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군사혁신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까요? 기술이 변화시킬 미래의 전쟁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군사기술은 속도와 치명성, 정확성을 증강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 제레식의 전쟁이 병력과 화력, 기동과 같은 전통적인 군사력을 주요 수단으로 했다면 미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욱 정밀화되고 더욱 무인화된 무기체계들이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군이 국방전략기술으로 선정한 기술들을 보면 미래전쟁에서 사용될 신무기를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빅데이터와 자율인공지능에 기반한 감시정찰 기술입니다. 또 모든 군사 자산을 연결하는 지능형 지휘통제 체계도 있습니다. 초고속, 초위력을 갖추고 또 정밀성도 갖춘 공격 능력도 있습니다. 또 미래형 엔진, 미래형 추진기관도 있고요. 스텔스 기반의 무기체계들도 있습니다. 하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전문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여기를 누르시고요. YTN 사이언스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